갈비찜과 삼겹살튀김이 맛있는 포만감 밀키로입니다. 저희 포만감 밀키로는 목포 보윤정사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요. 삼겹살튀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각종 계절음식이나 탕, 찌개, 회까지 다 판매하고 있고요. 목포 전지역 예달도 가능하고 있습니다. 각종 디풀이나 행사의 효율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저희 포만감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. 포만감 밀키로 많이 이용해주세요. 포만감 밀키로 많이 이용해주세요.